장인정 아나운서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 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들이 누리꾼들의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봅니다.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서울의 강남권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토부 직권으로 강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택지로 조성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곳에서 혼선과 잡음이 빚어지고 있어서 해제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라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들썩들썩하고 있는 형국인데 일단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7월 10일에는 7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또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해 등록 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이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부동산 대책 쏟아내는 거 보면 이게 추격전 같은 느낌인데 잡힐 듯하면 안 잡히고 또 대책을 쏟아내고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번엔 그린벨트가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꾸준히 찬성 측과 또 반대 측의 입장이 맞물려서 잡음이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그린벨트 해제의 반대의 목소리를 서울시가 여태까지는 꾸준히 내왔는데 이 70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 전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이후로 바로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말하는 것이 사실 정부나 또 국토부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서울의 강남권 개발 제한 구역인 이 그린벨트의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 직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해제 방안 검토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지난 14일이었는데요.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한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이후로 실제 청와대에서도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수장이 그냥 한번 던져본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물밑에서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지난 2018년에도 한번 추진될 뻔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는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으로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공택지를 조성하려는 방안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끝내 무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아무래도 더 간절했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이 문제를 두고 그럼 여야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던가요? 네. 김연아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은 그린벨트를 풀어야 된다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또 나머지 세 개부처,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이렇게가 전부 다 엇박자를 보이는 혼란 그 자체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좀 다소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라면서 확고하게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 같긴 합니다. 미래 자산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문제. 여기서 또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환경단체들 4대강 사업 때는 난리를 쳤는데 왜 지금은 조용한 걸까요? 그린벨트 풀어서 개발하면 서울이 더 커지고 서울 집중화도 더 심해져서 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재건축은 맞고 그린벨트는 풀겠다. 참 상식에 반하는 짓만 한다. 서울만 집인가? 환경파괴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뻔히 알면서라는 이런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고요. 또 반면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 확대하고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주세요. 맞아요. 주택 공급을 늘려서 3년 전 가격으로 원상 회복시키세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가 참 심각하죠.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이미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간지는 오래됐는데 그것이 너무 한쪽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 유명한 말도 있더라고요. 부동산 문제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는데 풀고 나서 재선할 방법을 모른다.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지금 혐의한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 두 번째 검색어 가보도록 하죠.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따라서 당선 무효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으며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지사를 견우한 적이 있어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일단 내용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의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과 또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인 2018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추가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혐의도 받았었습니다. 이번 나온 판결은 대법원이란 말이죠. 마지막 판결인데 그럼 그 전에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어떻게 판결을 했었죠?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는 엇갈렸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이걸 유죄로 판단을 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바로 어제 있었는데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결이 됐고 그래서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 지원과도 좀 걸려있는 문제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도 했었습니다. 누리꾼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죠. 선거 공약 발표도 아니고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법리로 심하게 다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애초에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정책 관련 질문을 하는 것이지 남의 사생활이나 캐서 선거와는 관련 없는 질문을 하는 게 정상인 건가. 이런 걸로 유죄라면 재선거다가 날 새겠다. 정상적인 판결이 나와서 참 다행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건 다 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그런 얘기들이군요. 그렇죠. 반대로는 또 대표님은 무조건 죄가 사라지는 정권. AI가 가장 시급한 직업군은 판사인 것 같다. 이 판결로 인해서 선거 공식 토론회에 공정성이 흐려졌다고 본다.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지사이기도 하지만 차기 대권 후보로 지금 거론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죄를 하나 받아낸 것이 아니라 또 대권주절에서의 가도가 열렸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결과는 나오긴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검색으로 가보도록 하죠. 야생화주원아인 홍제비꽃 추출물이 탈모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환경부사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제주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같은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 소재의 발모 기능성 화장품 등의 후속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 근데 저는 이런 뉴스 나오면 굉장히 겁이 납니다. 어, 왜요? 네. 아까 콩제비꽃이요? 네. 또 씨가 마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네. 흔히들 우리나라를 탈모인구 천만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정말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남녀노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또 오히려 또 탈모를 다시 유발하기도 해서 현대인들의 정말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탈모인들이 반길 만한 소식이 최근 나왔습니다. 네. 정말 아는 사람만 안다는 그 스트레스. 근데 어떤 얘기죠? 야생화인 콩제비꽃의 추출물이 탈모 억제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건데요. 환경부사나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제주대와 공동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콩제비꽃 추출물이 모발의 성장과 탈모 억제의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관련된 특허를 출연했다. 이렇게 지난 15일에 밝혔습니다. 네. 콩제비꽃. 네.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꽃입니까? 네.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야산에서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꽃이고요. 또 산과 들의 습한 곳에서 자라는 여러 해살리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또 이곳 제주도 등 전국에서 자생을 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다. 그런데 이 흔한 식물을 어떻게 또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연구진들은 실험용 쥐에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세포인 모유두 세포를 추출을 한 후에 콩제비꽃 추출물을 주입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하는데 이 콩제비꽃 추출물을 밀리리터당 0.1 마이크로그램 모유두 세포에 처리를 했을 때 모유두 세포가 증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요. 현재 발모제로 쓰이고 있는 미녹시딜의 처리량인 밀리리터당 2 마이크로그램과 효과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 확실하다면 훨씬 적은 추출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의 가슴이 설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상용화도 되는 겁니까? 우선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천연 소재 발모 기능성 화장품 등의 후속 연구에 앞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 또 한 번 입증이 되면 그때는 또 상용화 될 수도 있겠군요. 자 누리꾼들 이게 뭐 해당되는 분도 있을 테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그 천만 분의 일로서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기사 읽는데 몇몇 지인들의 머리가 스쳐 지나갑니다. 콩제비꽃이 그들에게 자신감을 선사해 주길 와우 콩제비꽃 씨가 마르겠는데요. 이런 윤상봉 아나운서 같은 반응도 있었고요. 이게 진짜 효과 있으면 대한민국 대박 날 텐데 제 머리가 다 빠져버리기 전에 빨리 약 좀 나와주세요. 마음이 급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탈모 억제제가 아니라 발모제가 필요한 겁니다. 탈모인들이 부릅니다. 야생화. 내가 들은 희소식만으로도 난 이미 풍성해졌어야 했는데 희망고문하지 마세요. 탈모는 신도 못 고쳐요. 천만 탈모인 능욕 시리즈의 또 시작이네. 라는 등의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그 희망고문했던 제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도 이런 게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발견돼요. 매년 발견되는데 아마 20여 년 전쯤에는 뉴스에까지 나왔던 사기 사건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 옛날 시저도 탈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탈모, 발모제가 개발이 된다면 노벨의학상뿐만 아니라 평화상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검색어로 가보도록 하죠. 전남편과 의부다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부다들의 아버지는 재판 도중 법정을 박차고 나갔으며 변호인 측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유정 사건 2심까지 결과가 나왔네요. 자세한 내용 이야기해보죠.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살해하고 또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의부다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전남편 살해 혐의는 유죄, 의부다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이유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또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 아버지의 몸에 눌려서 숨지는 포합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고 범행 직전 고유정이 피해자 아버지의 차에다가 수면제를 타먹었다는 것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사망 시각도 정확하지 않고 고유정이 사망 추정 시간에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재판부는 여러 가지 간접 증거를 엄격하게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모든 간접 증거들이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된 거죠. 네. 증거가 부족할 때는 아무래도 피고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서 재판을 한 것이 바로 원칙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희생자를 막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국민 정서와 우리 법과는 좀 괴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대목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심증이 물증을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됐긴 합니다만 아까 그 자리를 박차고 재판 중에 나갔다는 의붓아들의 아버지 여태까지 줄곧 고유정의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결국에 재판 도중에 법정을 박차고 나가버렸고요. 변호사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밝혔고요. 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의 초동 수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만약 제대로 수사가 잘 이루어졌다면 다른 증거를 찾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어쨌거나 2심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의 판결이 나왔고 자 누리꾼들은 어떤 이야기하던가요? 살인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판사님 차라리 고유정을 무죄로 세상으로 풀어주세요. 시민들이 찾아가서 돌팔매질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간접증거여도 간접증거가 이렇게나 많은데 판사는 차라리 고유정 변호인을 하지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럼 앞으로도 모든 살인죄가 증거사진, 증거영상 없으면 무죄라는 건가요? 정말 무섭네요. 라는 등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국민정서법이 거의 아마 이 댓글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지금 가게 됐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